대한민국 동남권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경남 최고의 면적 서울 면적의 1.6배 크기 멋과 매력이 있는 흥미로운 문화도시 고요한 듯 하지만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듯 하지만 섬세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대한민국 휴가 명소 수려한 합천 청아한 물소리 붉은 단풍으로 곱게 물든 홍유동 계곡 나를 바로 보게 하는 성철스님 사리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수차례 해인사 소리길에서 나는 자연이 된다 바위산 위에 우뚝 선 돛대바위 조선의 으뜸 명당 무지개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힘찬 기운을 주는 모산제 황내산에 오르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차오른다 가을에는 하얗게 부서지는 억새꽃을 겨울에는 순백의 설경을 봄에는 알록달록 다홍빛 꽃니불을 황내산은 세계가 반한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 군락지다 합천읍에 위치한 정양읍은 생태관광의 새로운 명소다 마음을 가다듬어주는 아담한 습지 그 안에 꿈틀대는 온갖 생명들 늪위에 펼쳐진 시원한 백흑길과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끼리 정양읍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합천은 백미벚꽃의 고향이다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를 즐기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다 황강은 여름이 즐겁다 황강 레포츠 축제와 역동적인 수중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황강은 열광의 도가니가 된다 합천은 레포츠의 고장이다 물 위를 달리는 느낌 바람을 가르는 기분 상상을 초월하는 짜릿함과 즐거움이 살아있다 스토리가 흐르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옛 서울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192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옛 서울로의 모습이 정감있게 펼쳐진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는 스토리가 있는 세트장이다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등 수많은 한류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체험들이 온 가족을 즐겁게 한다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를 만나다 대장경 천년관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대장경 조판 과정에서 천년을 이어온 장경 판전에 숨겨진 과학까지 시공을 초월한 대장정을 감상한다 천년의 역사를 느끼다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8만대장경 천년 고찰 해인산은 기품있고 평화롭다 올망졸망 모여있는 27개의 고분군 옥전 고분군에 오르면 다라국 지배자들의 무덤으로 위험과 신비감이 느껴진다 합천박물관에서는 다라국의 역사와 문화가 대의를 벗는다 황금칼, 금제귀걸이 등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합천 역사관은 합천의 역동적인 모습과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광대들이 벌이는 흥겨운 한마당 축제 반마리 오광대 마을에서는 전통 민속 탈춤도 보고 팔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곳에 있노라면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퇴계 이왕과 쌍벽을 이루던 영남권의 대표 선비 난명 조식선생 용암서원에서는 올고진 선비의 기계와 강직함이 느껴진다 찬란했던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영암 사지털 폐사지인데도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 합천은 한우의 고장이다 육질이 부드럽기로 소문난 황토 한우도 먹고 합천의 별미 대장경 밥상도 맛보고 합천의 맛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때론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다 지금 떠나세요 대한민국 휴가 명소 수려한 합천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